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자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분권과 분산, 여기서 분권이라서는 자치분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분산은 균형발전을, 자원을 전구로 나누는 그런 분산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같이 모으고 또 대응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역, 계층, 모든 연령층이 같이 힘을 합쳐서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이끌어낼 때처럼 힘을 합치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무강원시무국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네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이, 일본 해군이 쳐들어, 수군이 쳐들어 왔을 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전승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도 양무강원시무국가, 강원도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는 강원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논거를 제시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키워드를 두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분권 분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자치도들과의 공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강원도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미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많은 지역개발에 도움을 받고 있죠.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산업경제도 많이 발달되고 관광객도 많이 끌어들이고 특히 교육특구제도를 통해서 국제학교들도 들어서고 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내 외국인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국제화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 세종특별자치도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금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을 뒤를 따라와서 따라서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통과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반으로 나눠서 북부지역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충청국도도 이에 질세라 중구내륙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지금 내놓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들 특별자치도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하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만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많은 우군들이 같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함께 우리 강원도가 앞서서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같이 다른 시도에서도 공조해 주는 그래서 특별자치도법 만들 때 지방사단체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원도가 앞장서서 해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 속에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전략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같이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 스스로 지역혁신체제를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한테만 맡겨서 특별자치도의 법제라든가 실현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RIS 체제 같이 힘을 모으고 전략도 같이 짜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공주시가 2008년부터 온누리 공주시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주시가 지금 한 10만 인구 되는데 이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공주시민이 된 사람이 11만 명이나 됩니다. 공주시는 앞으로 온라인 공주시민을 이분들이 50만 명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평창군이 관광시민증을 발급을 해서 관내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농특산물을 좀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춘천 애민증이라든가 춘천을 사랑하는 시민들 강원 애민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모바일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면 우리 강원도의 관광지에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래서 관계인구 이른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의적 역량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앙정부가 만든 시책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실행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강원도의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책기획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공무원들, 의회의원들이 그래서 연차원 활동을 계속하고 활발히 하고 다른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들을 개발하는 그런 역량들이 비교평가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남이 떠먹여주던 밥을 우리 스스로 짓고 먹어야 되는 반찬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무엇보다도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행정, 의정의 주인공들이 이런 연차원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영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지혜를 보태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행정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여러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아직까지는 법제화로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특별행정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시책이라든가 재원들을 좀 특별자치대에 맞게는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상호, 고민도 서로 나누고 지혜를 같이 모아서 중앙정부의 돈과 권한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게 한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거버넌스와의 연대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회들도 많고 지방자치학회, 지방정부학회, 지역개발학회 많은 학계의 모임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 분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또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끼리만 우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지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 조직들과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서서 치고 나갈 테니 우리 같이 힘을 보태서 다른 선진 민주국가와 같은 훌륭한 고대자치 분권 국가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 살아도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 지역이 골고루 특화 전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